어? 마취와! 뭐... 누구? 아휴... 아니, 그쪽 혐오될 뻔한 사람이잖아요. 제가 기억나게 좀 앉아서... 나 보자마자 그... 아니, 첫 마디가 그냥 언니랑 그... 잠자리 마주카... 잠자리도 좋아요? 네? 둘이 잠자리도 할 거 아니에요. 만족하시냐고요. 나 그때... 기분 되게 더러웠는데... 아... 아... 아, 기억났다. 응? 아이, 시술하니까 되게 많는데... 아이, 시술하지는 해야겠다. 뭐야... 스케팅에서 술까지 마셨는지...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어? 아... 옆집 여자요. 옆집 여자? 자네여. 후... 언니는... 잘 지내고? 이제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니잖아요. 뭐... 다른 볼일이 있어서... 빠! 아... 역시나 하나도 안 닮았어. 너 동생 아니지? 네 언니 이름? 정확히 말해봐. 퍼스트 네임부터 패밀리 네임까지 싹 다! 아! 아이, 진짜... 너 정치가 뭐냐? 어? 뭔데 끼어들어서 깽판 친 건데! 아이씨! 아이씨! 아... 오늘 하루 종일 진짜... 재수가 없네. 아, 그래! 내가 깽판 쳤다! 어? 내 연애도 망한 게임에 그냥 싹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깽판 쳤어! 오찰래! 아니, 미친년이 근데... 아이씨! 그만하시죠. 뭐냐? 아니, 넌 뭔데? 피아니스트입니다. 이 남자랑 할 얘기 더 있어요? 아니요. 아, 저 새끼가 근데... 야! isfriday 프라이d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